여러분이 양심 어기는 순간 한을 품으셔도 안 돼요. 보세요. 약자가 나도 기회만 되면 너처럼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자를한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한이라는 건요. 내가 양심 지킬 때 품을 수 있는 거고 정당한 한은 옳습니다. 그럼 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심을 하고 싶은 그 한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이라는 건요. 욕심에서 쌓인 그런 한 보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홍익해야 되는데라는 큰 이상을 세운 만큼 홍익하지 않는 무수한 수천 년의 현실을 볼 때 한이 안 쌓이겠어요? 그러면 한의 민족이라는 건요. 더 이상이 높은 민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막 사는 게 옳다고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한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뒤통수를 못 쳤다는 게 한이죠. 그때 분명히 내가 먼저 칠 수 있었는데 뒤통수를 못 쳤다. 이런 한은 이거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한이라는 거는 우린 천선민족이라고 믿어왔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럼 이 지상에서 금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있다고요. 공과 호랑이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사람답게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이 쌓이죠. 한이 쌓인다는 거는요.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시야가 났다면 그런 아주 일시적인 어떤 욕심의 한은 생길지 몰라도 이런 수준 높은 한은 안 생깁니다. 수준 높은 한은 근본 원리를 느끼기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이 막 살았을 때 내 안에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알면 한이 더 생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녀한테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거 모를 때는 한도 안 생겨요.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뭐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한이 생긴다는 건요. 죄의식도 있고 뭔가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렇게 할 게 아니었고. 또 이 사회가 내가 양심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회가 허락해 주지 않을 때. 또 그런 한이 있죠. 내 개인이 진리를 못 따를 때 생기는 한도 있고요. 이 사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오는 한. 이 한을 푼다는 건 엄청 고귀한 겁니다. 한. 이걸요. 뭐랑 이게 연결되냐면요. 사양 철학에서는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그럼 인류는요. 다 선의 이데아를 품고 살아가요. 선을 구현해야 된다는 우주적 명령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근데 현실에서는 선이 안 일어나죠. 자. 현실과 이데아의 괴리가 일어나죠. 그때 인류는 뭘 꿈꾸게 될까요? 에로스를 품게 돼요. 에로스가 뭐냐면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데아를 구현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겨요. 이게 자꾸 좌절되면 한이 되는 거예요. 일이죠.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도열이라고 동양에서 구도열이라고 부르는 게 그 도를 구한다는 게 뭐죠? 그 이데아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데아를 구현해야 되는데 진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진리를 구현하겠다. 소코라테스도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아테네 사람들 마음에서 진리를 구현하라고. 공자님도 오직 그 천명, 하늘이 명령한 그 진리를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소인들은 노노에 나옵니다. 소인들은 이 천명을 무시한다. 군자들은 이 천명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게 차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리를, 천명을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선비죠. 다 뭐냐면요. 이 에로스의 존재입니다. 이데아를 사랑하고 품고. 이게 다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곱기한. 욕구 중에 자아실현 욕구 중에서도 아주 상의적인 욕구예요.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저차원적인 에고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자아. 양심을 구현해보고 싶은 욕구가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욕구입니다.